저는 아직 백부장이 되기에 많이 부족하지만 저한테 큰 직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올 한 해 동안 수고해준 권태원 백부장의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던 것처럼 저도 백부장을 하면서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청소년 대표로서 하나님께 한 교회에서만이 아닌 저의 삶 속에서 크리스천이 본이 되어 주님의 향기를 품고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백부장이 되도록 하며 항상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청소년부를 위해서라면 제일 먼저 나서서 이끌어가는 백부장이 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제가 어떤 백부장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본 결과 저는 교회에서 성경읽기 등 무언가를 해오라는 말을 한다면 먼저 해보이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백부장이라는 지휘에 책임감을 갖고 모범을 보이는 백부장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직 저는 모든 것에 서툴고 어리숙하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배워가며 점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부장의 모습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싶고 곧 오게 될 1학년들을 잘 챙기고 잘못을 한다면 잘못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백부장이 되고 싶습니다. 이처럼 저는 이번 2017년 동안 모범을 보이며 언제나 저에게 이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백부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